85초에 도전할게요 뭐야 이거 신쟁이님 가시면 우리 세명이서 해도 되겠다 사미파티 찍어버리면 되겠네 어 뭐야 일종은 고정이에요 지금 이런 기기 얘들 이거 생각을 못했네 아이고 근데 바닥을 치는거같이 보이는데 일조에요 일조넘어가있어요 너무 최대픽통이 크다보니까 아우 놀래라 아우 놀래라 일조넘어가는 피니깐 일조고정 이제 거의 더이상 넘어갈수 없는 피가 없어가지고 일조고정 됐어요 게이지가 피톤 작아보에도 실상 피는 일조넘어갔어요 그니까 그 수치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는거같애 표현을 못하는거같애 음 한분안계신대 어디갔지 아우 계신대 어 좀 살려줘요 어 뭐해 자꾸죽지 아 폭약이였구나 엥? 어 잠맞아 아깝다 이거 우리 조그만 이거 일찍 왔었으나 너는 그게 총필호될까요 자인이는 총필호 지진 깔아놨어 잠시만요 좀 지충 좀 해야겠다 자꾸죽는다 살릴수있겠어요? 네 어? 아니야 아니야 살아갈게요 어차피 단축길이 있어요 살아나요 옆으로 쭉 가면 되네 우리 그때 멘붕했던 길이네 어제 거절께 포기했던길 똑같은패대네 돌아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 아 지진 깔아놨어 잡으면 돼요 잠시만요 전 수리좀 하고 올게요 까지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막 필요하다 지진 깔아놨어 지민이 지민이 뭐지? 눈방인도 막 터지네 피바니 때리지마 피바니 피바니 도와줘요 도와줘요 차라리 못 넘어갔어요 차라리 살았어요 곰포 좀 걸어주시고요 아 괜찮아요 저는 안살려줘도 돼요 가만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어있어요 곰포 걸었죠 아 뭐 아 피반 잠시만 피반 차라리 바로 달려요 근데 피반이 왜 안나 안죽었지 지진깔린건 뭐 얼마 아 내 데미지가 얼마 안나오니까 피반대미지도 얼마 안들어오네 비밀 피에이스는 탤거같아요 어 피발따 피발빛 어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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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격자 조심해시고 아아이 아아이 포겨 다 아 죽여야야야야야 살리지마 가요 가요 살아가요 수도 죽는거보다 훨씬 나 5단계 뛰긴 야 근데 이거는 두번만 더하면 백단계네 가면 생각해보니까 5단계씩 뛰면 조금만 늦게 가면 안돼요 백단계 찍을 수 있을거 같은데 바쁘세요 아 그래요 안되면 우리 3위팟 뭐 백단계 찍어버리지 어 빠르게 한 5분이면 되겠네 5위 10위팟만 27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깔끔하면 백단 찍어버리지 백단은 만약 백단 싸우면 우리가 이길거에요 양킨 수도기 때문에 빨리 갑시다 5층으로 해서 건너뛰리려면 정의밖에 없어요 정의밖에 없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 가두기로 갇혀져버려가지고 안그래서 살았는데 제가 살려드릴께요 어차어어 비전피해가 지금 데미지 2억씩 들어오고있어 2억 비전이 2억이요 1억 잊지 마세요 1억 계속 또 질질 끌기 할 수 있어요? 어 너무 빡았어 질질 끌기 떳떳떳떳 어 또 죽었다 또 죽었다 또 터졌다며 방금 끌기 끌기 좀 넉넉하게 끌어도 되네 아니면 끌면 그냥 무조건 터지네 끌면 안 죽으니까 시험폭탄 타이머 재가지고 하는거네 완전 야 이거 진짜 대발견인데 이거 야 그 뭐지 지금 뭐 불카토스로 피 빨리는게 지금 120원씩 120원씩 빠지고 있네 이거 피터 불카토스가 아 1억 유치하니까 120원 맞죠 120원 불카토스로 빠질 피가 아 피만 안되더라구요 어 괜찮던데 저 안죽던데 어 아까 그 말 듣고 오 채빈 나 죽는거 감상해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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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생각도 못했다 성전 지금 말타기가 그 말타기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저거 끌고 있는 거 어 저거 색깔 뭐예요 저래 뭐야 저거 끌고 가는 게 몰랐는데 끌고 갈 때 터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포스트 때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끌고 가버리면요 그래가지고 터지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막 포스트 원킬 내버린 거 그럼 제 신단 이제 지금 신단 방 못찾았는 거예요? 어 태행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88층 열렸네 지금 우리 88층 열렸어요 88층 우리 88층 열렸네 에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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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88층 열렸네 에이 아깝다